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급기 14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닷가운데에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과 막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사람이 가로돼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메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사람들이 불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을 바닷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힘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애하며 여호와 그정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이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로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2021년에는 새로운 승리를 거두는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그와 같은 삶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벌써 잠이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깊은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생각을 깊게 하셨는지요?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대하여서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발을 내딛지 않은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우리를 찾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해에 가게 되면은 니이가따현의 조에츠시에서 도야마라 하는 곳을 향해 가는 중간 지점에 오야시라즈라는 이름의 해변가가 있습니다 이미 아는 분은 웃으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 해안가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차로 이 오야시라즈라고 하는 해변가의 이름 또 고시라즈라고 하는 해변가의 이름도 있는데요 이 이름이 어떠한 뜻이냐면은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른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찌하여 해변가에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 이 해안가에 접한 길이 바다와 도로와 그 간격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이 일거나 파도가 거세게 일을 때는 그 도로가 파도에 의하여 잠겨버리게 되고 그 길을 걷던 사람들이 그 파도에 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걷더라도 막상 파도가 덮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오면 부모도 자식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자식이 부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에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른다 이와 같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에는 부모가 또 자식이 혹은 가족이 함께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막상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부모도 자식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런 위험한 장소라는 것이죠 실제로 파도가 덮쳐 그 파도에 휩쓸려서 찾지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도 8호선이 지금은 통과하게 되었고요 이 오야시라즈라고 하는 해변가의 주변은 지금은 고가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달리게 되었죠 그리하여 예전에 오야시라즈라고 하는 해변가의 파도를 두려워해야 할 일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가 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오야시라즈라고 하는 해변가는 계속 위험한 도로로서 인식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오야시라즈 해변과 같이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평소 때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돌아볼 수 없고 자식이라도 부모를 돌아볼 수 없으며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할 여유조차 없는 정말로 그렇게 누군가를 둘러볼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땅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야시라즈 해변은 사실은 이 온 땅 온 세상의 일을 대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황이 그와 같지요 그러나 지금 실제로 이 해변가는 고가 도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었죠 국도 8호선이 생겼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새 길이고 새 길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파도와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은 환란의 땅에 새 길이 열렸는데 그 새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덮쳐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조치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진 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은 변하지 않은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이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환란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숨을 겨우 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훨씬 초월한 새로운 길 예전에 일본의 선조들이 우야시라드라고 하는 해변가를 그 길을 달릴 때만 해도 지금 새롭게 생긴 고가 도로를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국도가 생겨났고 새로운 고가 도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바다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제가 이 해변가를 22년 전에 지나갔었는데요 꽤 깊은 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밤에 그 해변가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해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밤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해변가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바다 위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매년 이 시즌이 되면은 목사님이 항상 정해진 것과 같이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아무리 열심히 하였다 할지라도 한 해 통계만 보면 일본만 해도 120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요 지구 전체를 보면은 온 세계 전체를 볼 때에는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매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크리시안들이 그리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상자를 낸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까지 합하여서 약 6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이 심각한 전쟁 때문이 아니라 매년 매년 전쟁은 아니지만 6,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새해가 밝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한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 365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사람들이 일본만 해도 12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동경 도민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은 우리가 6으로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사상자 그 죽는 사람들의 통계를 볼 때 전쟁이 터지지 않더라도 6, 7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1년에 이렇게 세상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전염병이랄지여도 1년에 6천만에서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없어도 사실 전쟁이 없어도 이렇게 죽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로 생각해 볼 때 전쟁이 없어도 전염병이 없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간다는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것 또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난 자들과 물론 그 과정의 문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평균 3천명 가량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더라도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이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육신의 끝이 오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둔감하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소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라 하는 재앙이 없다고 할지라도 매년 매년 새해가 밝을 때 이 한 해 동안 또 내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이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주님의 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항상 하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육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죽음의 위기나 환란이나 이와 같은 시련이 없다 할지라도 오체가 만족하며 풍요롭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이 언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두 번, 세 번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은 단 한 번 찾아오는데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오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두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갈라지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단 한 번 어떤 순간이 찾아올 때 즉 피할 수 없는 어떤 환란이 다가올 때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부터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무사히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전한 일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요 2020년 1월 1일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하였지만 덕담을 나눈 사람들 중에도 올 한 해만 또 육신의 마지막에 오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그러나 오히려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찾아올 2021년은 더 새로운 소망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20년이야말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은혜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와서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코로나의 시기를 믿음으로 걸으면 틀림없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 걸어왔던 그 길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물론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확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해서 확실히 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믿음을 옳다 해주셨다는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표적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라는 환란 속에서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했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결과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는지 양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않는 자의 차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세상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방인의 길 미신자의 길 불신자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민노라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불신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여 년 동안 애국당에 살고 있었죠 처음에는 기류자로서 그 땅에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들은 노예와 같이 되어버려서 처음에는 대우가 좋았죠 왜냐하면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가장 처음 애국으로 내려간 자는 요셉이었죠 요셉은 단신 부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혼자서 홀몸으로 애국에 갔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버림받고 형제들에 의해 배심당하여 형제들에 의해 팔려갔지요 그리고 마치 상품처럼 물건처럼 상인들에게 매매당하였고 그렇게 끌려간 곳이 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요셉은 애국 전토의 전 땅에 있어서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리고 파라오의 전권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의 혈육이었던 75명의 가족들을 애국당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당시 애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대우가 좋았죠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당에 남아서 살고 있을 때 점점 요셉을 모르는 애국의 새로운 왕들이 생겨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혹한 중노동을 시키게 되었고 점점 그들은 노예와 같이 되어 갔지요 가혹한 노동에 착취당하고 그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지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셨고 당신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인도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강박했던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지요 그래야 드디어 그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해 바다 앞까지 나온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까지 나왔는데 이 바다가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죠 그런데 뒤에서는 다시 또 바로의 온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쫓아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너희를 그냥 놔둘 수 없다 놔줄 수 없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쫓아온 이 애국의 군사들은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니 저들이 쫓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눈 아픈 홍해 바다이며 뒤에는 무장되어진 애국의 군대이고 진퇴양난이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지금 추격해오는 이 애국의 군대를 향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열 가지 기적을 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을 보고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이 금세 바뀌죠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해놓고 또 환란이 닥치면 현실을 보고 또 불평불만을 말하며 범죄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선언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오늘 주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한 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요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백성들을 바다로 향해 전진케 하고 너는 그 지팡이를 높이 올려서 바다를 향해 올려라 그리하면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바다를 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너가 그렇게 하면 백성이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너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실로 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있을 이야기 앞으로 영원히 있을 이야기에 대하여서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올렸더니 돌연 동풍이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동풍이 어떻게 불어왔습니까 밤새도록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돌풍이지요 동풍이 돌풍처럼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이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죠 네 영화로도 보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는요 부분적인 부분만 그립니다 계속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두 가래로 갈라집니다 동풍에 의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즈음에는 마치 벽과 같이 이 바다가 두 가래로 갈라섭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바닥 바다 바닥은 사실 뿌리 계속 있었으니 진흙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람으로 인해 진흙 땅도 마르게 되었고 바다 속 그 바닥이 말라서 땅이 되고 그 바다 속 땅이 길이 되어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다는 것이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가 이 현실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영화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보다도 아니 영화가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니까 백성이죠 그죠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노인도 있으면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이 다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왔었던 애국 군대들은 기병대들은 말을 타고 무장한 병사들이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건너간 그 바다 속 땅을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땅을 건너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그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그리하면은 바다의 물이 이제 다시 그 흐름이 돌아올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니 벽과 같이 갈라져 섰던 바다의 물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다시 바다의 물이 땅으로 흘러들어서 그 바다 속 길을 달리던 애굽의 전차가 그 병거가 바퀴가 떨어지고 그들에게 혼란이 일어나서 그들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도망가기 전에 홍해 바다 속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바닷물을 돌이키시고 다시 흐르게 하셔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바다 속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갈대가 나 있는 낮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름만 바다일 뿐이지 갈대가 나 있는 얕은 수위의 바다가 아닙니다 이 온 애굽의 군사들이 묻힐 정도로 이 바다에 빠질 정도로 죽을 정도로 깊은 수위의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고 승리를 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노예와 같이 무장하지도 않았으며 아이들까지도 함께 건너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결과 바다가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모양의 환란과 시련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길이 생기고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었던 불가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까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이 죽어가는 그 환란 때에 오히려 믿는 자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비결은 무엇이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지시하신대로 주의 뜻대로 구하여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모든 곳이 길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길이 될 것이며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가 길이 되어서 그들이 승리하였을 때 완전 무장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승리한 그 바다 속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보이시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완전 무장한 그들의 무기는 그들을 왜 돕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무력이 그렇게 훈련받은 그 능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는 힘을 되어주지 못한다는 게 증명되었죠 무장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모든 것들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바닷물에 빠지고 숨을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인생이 주의 약속하심 속에서 사는 자와 주의 약속을 걸어가는 자와 자기의 힘을 늘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어이없이 갈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모든 목적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중히 들으시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생명의 길과 평소 때에는 풍요롭게 평소 때에는 부자유가 없는 것처럼 평소 때에는 강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환란이 닥쳐올 때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시련 속에서 결국은 쓰러지는 자들 이 양자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서 이제 내년 올해는 이미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막상 결과가 나타나면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운명이 뒤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추격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무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그곳에서 자신들은 그 승리한 그곳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무덤터가 될 줄 몰랐죠 그러나 몰랐으나 막상 결과의 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을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오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군대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님으로서 크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실제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며 세상에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2020년도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한 나라만 해도 목회자 60명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다 환산한다면 수백 명에 이르는 목회자들도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되겠죠 목회자들인데 크리스찬들이 어찌 이 환란 속에서 당하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흘려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한치 앞도 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일본 속담에 한치 앞은 흑암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치라는 그 길이를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한치라는 게 한치라고 하는 것은 약 25cm 정도 한 발 한 발 정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보폭이 한 60cm 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25cm가 아니라 2.5cm랍니다 한치는 2.5cm랍니다 그러니 2.5cm가 얼마나 짧은 거리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2.5cm라는 앞도 보지 못한답니다 한치 앞도 못 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2020년도에도 2020년도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가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365일이라는 한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120만 명의 일본의 땅에서 120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이 365일이라는 시간이라는 설정 속에서 이 세팅 속에서 이 시간 안에서 죽음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임했던 것입니다 그 한 해가 그 한 해가 내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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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후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팔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가령 바다라 할지라도 바다 속에 길이 생기며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이 여러분들을 사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의 환란이 이 세상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가는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환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하고 환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옳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제 믿음은 게릴라전과 같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였고 기뻐하지 않았으며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정말 게릴라처럼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는데 이게 게릴라전이죠 예측할 수 없게 일본의 어느 땅을 가도 일본의 어느 공원을 가도 노숙자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갑자기 들이닥쳐 갔죠 그러면은 방해가 풀리고 회방이 풀리며 집회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불가사한 일들이 20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계획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주께서 하라 하신 그곳에서 어떠한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순종했더니 길이 열리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단 하루에 어긋남도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물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물을 생각하고 걱정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집회도 그렇고 노시자분들을 위한 전도 집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가라 하실 때 카고 하라 하실 때 하고 멈추라 하실 때 멈췄죠 그랬더니 주께서 꿈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메달을 걸어주시는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달을 걸어주시는 그런 승리의 메달을 걸어주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알 도리가 없는 주의 인정하심을 받고 메달까지 받는 멸류관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청중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주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이 새로운 길 새로운 길 그 예수의 길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그 길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풍랑이 다가와도 어떠한 환란이 덮쳐와도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깊이 그 생활에 깊이가 생기고 더 두꺼워지고 두터워지고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 또 주어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확신이 더 강해진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 틀림이 없구나 역시 틀림이 없었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틀림이 없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신뢰와 확신 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백신이 언제 생길까 치료제가 언제 생길까 적어도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강건해졌고 더 확신에 찼으며 아멘 되십니까? 더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는 견뎠는데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오면 질까요?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굽히지 않는다면 코로나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풍랑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진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라고 하니까 지금 눈이 동그려지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적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마치 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그 땅을 멸하셨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제가 공원에서 여러분들 그 이발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발해줘서 고맙다라고 감사를 해오셨는데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감사하다고 할 것도 없을 정도의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교하자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닷속에도 길이 생기고 불 속에서도 보호받는 길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고자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아멘으로 용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술 취한 채 휘청휘청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2021년도에는 EMC는 더 심을 것이고 더 뿌릴 것이며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며 더 확신에 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양뿐인 크리스찬은 예외입니다 주의 지시하신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없는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팔을 휘둘렀다고 해서 지팡이를 들었다고 해서 바다에 길이 생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든 순간 바다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주님은 지시가 없으셨지만 나는 해보겠다 하고 바다에 한번 몸을 던져보십시오 스미다 강도 가까운 곳에 있고 아라카와 강도 가까운 곳에 있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날 동경만의 시체로 떠오를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하라 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주의 지시하심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 주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는 불이 있어도 그 불 속에서 건져내물 받고 바다가 눈앞에 있어도 바닷속에 길이 생기며 대적이 나를 향해 일어나도 원수가 나를 향해 일어나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후지산보다도 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인생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평탄한 길로 바꿔주시며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며 반드시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정말 구하며 소망하며 2021년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왜 얼어붙어 계십니까? 목사님이 일일이 아멘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멘 안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아멘하고 유도하면 아멘 그래도 유도할 때는 해야죠 여러분 알릴리아 시간의 흐름은 단 1초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란 것처럼 무서운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덮쳐버리거든요 시간이라 하는 힘은 권력자에게도 돈 있는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명예 있는 자에게도 명예가 있건 없건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그거는 누구에게도 똑같이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순정하는 자는 환란 속에서도 전문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울 것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받고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이 일본의 태풍이 한국보다도 열 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는 전도할 때 공원에서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오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태풍이 물러갑니다 그 날씨 일기예보를 보면 전도 집회가 있는 날인데 태풍이 온다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 태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물러가서 우리는 이런 환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받는 응답을 체험하였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체험할 찬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단련되어지지 않죠 그저 온실 속에 있는 화초화가 터집니다 그러면 조그만 일만 있어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풍에도 지진에도 여러 많은 환란 속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 많은 핍박 방해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주님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주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였더니 모든 환란들을 주께서 물러가게 하셨죠 어떤 때에는 너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이 어떤 때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를 조금 너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한 번 역사하실 때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빼내실 때에도 그것이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잘못된 기도로 인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면 너무나 가엾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전해왔어도 아직도 저도 예수님의 정말 이런 일부분밖에 모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무한입니다 그 능력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의 권세의 주님이시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환란과 시련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것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만 뺏기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이 약속의 시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세상으로 갈까 봐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까 봐 그것을 걱정하십시오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내 육의 정력을 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영혼을 향한 연장선입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백년뿐인 인생이 아니라 백년뿐인 인생이라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은 영원한 인생을 위한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유아같은 생명의 길을 정말 진심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말씀 읽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만나야 합니다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을 알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정말로 넌 좀 적당하게 해라 해도 아니요 적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인생을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낼 것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복사님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것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딱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설교 잘 듣고 가장 아멘을 잘 열심히 한 사람에게 이 다이아몬드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모두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부릅뜨고는 졸기는 커녕 눈을 부릅뜨고는 집중하여 그 어느 누구에도 이 보배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할 겁니다 아마 제일 가까운 곳에 앉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줄 서지 않을까요? 복사님이 침 튀기는 데까지 가까이 가서 앉아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침이 튀겨도 좋으니 나는 복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저 다이아몬드를 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다이아몬드라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세상으로 달려가죠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손실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1년을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는데요 이 한 해가 정말로 덕담으로 끝나지 않는 진실로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한다면 정말로 복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복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또 대충대충 적당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해를 또 맞이한다면 뚝딱뚝딱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이 언제 시한폭탄처럼 내게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하심을 받는 믿음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